그래서 오늘의 샤시를 지금 기존에 했던 하얀색 샤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1차적으로는 청소 작업을 먼저 다 해야 돼요. 이런 걸 전부 다 떼어내고 이 부분 부분을 미끄럽지 않게 잘 씻어내주고 퐁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살살살 씻어내주죠. 저처럼 방안을 해서 뭔가 많이 붙잡히는 경우에는 이쪽 면에 뭔가 접착제로 쫀쩍거리는 것들이 묻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페인팅이 잘 안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처럼 접착제 스티커 이거를 발라서 칙칙칙 뿌리는 분사형입니다. 그런 후에 2, 3분 지나면 여기에 약간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도구를 통해서 긁어줍니다. 싹싹싹 긁어주면 격착되어 있던 찌꺼기들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이쪽도 이렇게 긁어줍니다. 이렇게 다 긁어준 이후에는 물티슈 같은 거나 천으로 싹싹싹 문질러주면 이 부분 다 떼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약간은 다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3시간정도가 지났구요 이제 페인트 질을 들어갔는데 페인트 질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덕지에 바르는 페인트가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틀에 바르는 페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알리미늄이나 쇠에 다 현관문의 용도로 주는 페인트가 따로 있는데요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종류에 바르는 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고른 것은 홈앤포즈 크래시 블루의 현관문형 펜트인데요 이 현관문형 펜트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페인트 칠할 때 도구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을 칠할 때 룰러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붓도 사이즈별로 있어서 본인한테 맞게 그리고 칠하는 곳에 홈앤포즈에 바르는 패드도요 패드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이거는 이렇게 바르는 거라서 굉장히 편하게 가볍게 손목에 걸고 위로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